역사교사 인식 특성의 구성 요소를 좀 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역사교과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인식론적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사교육갓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학생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역사교사의 인식 특성을 정하는 요소거든요 먼저 볼 게 뭐냐면 역사교과에 대한 지식이에요 역사교사가 홀쩍 교과를 지도하기 위한 교과에 응숙하기 위한 조건들인데 일단은 중요한 지식의 틀을 파악하고 이때 중요한 틀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기본 개념이라든지 핵심적 아이디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에 중심되는 중요한 하위 개념들 틀이 있으면 그 안에 또 내용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알려주는 학습 방법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교과의 인식적 지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역사교과에 대한 지식은 뭐냐면 거기에 관련된 역사교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교과 내용들 그 다음에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보면 여기 보면 교사의 고가 지식에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조건 교사가 역사 수업 방식을 결정하는 중의 요소가 되고 수업에서 정보 정답 및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설명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여기는 이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방법 수업 방법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수업 방법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인식론적 지식인데 인식론적 지식이라는 것은 인식론이라는 것은 지식의 어떤 생선 조건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식론적 지식이 부족하면 개별적인 내용이 많이 알아도 맥락적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만들어졌고 이런 지식이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소비되는지 그걸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어떤 인식론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등학생하고 이제 역사학자들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얘가 머리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를 사실 빨리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역사학자들은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애들보다 좀 안개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그런데 그렇지만 개결적인 사실들은 안개하는 데 좀 늦을 수 있지만 이걸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들은 역사학자들이 더 잘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텍스트에 딸려있는 관점 인식하거나 사회적 의미 이걸 서브 테스트 행가를 읽는다고 하죠 숨어있는 의미를 읽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뭐냐면 인식론적 지식이 부족하면 개별적인 사실라도 이걸 맥락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야 이 지식이 어떻게 이제 쓰여졌고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인식론적 지식의 어떤 학습의 효력성을 보면요 이게 학습의 효력성이라고 읽고 책이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알면 자료의 성격이나 표정식의 비추어 내용이 실제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지 알 수 있고 아이들을 호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료의 내용을 변화해서 교사의 이해나 해석을 학생들의 호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교육관을 보죠 역사교육관 23년도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역사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역사교육관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관 아래에는 또 역사적 사실의 판단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또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는 역사관도 있고 문학적 성격을 강조하는 역사교육관도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중심히 여기는 이제 역사교육관을 갖고 있으면 역사 지식의 어떤 체계적 파악 교과서나 권위있는 자료에 유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주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이해시키고요 그 다음 사료를 이용하거나 자료 분석 및 해석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문학적 성격을 중심히 여기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상력이나 흥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 초점을 맞췄겠죠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각자의 역사상을 구성하고 다양한 해석을 중심히 여기고요 역사소수의 창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창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학적 작품을 이용해서 역사소수를 문학의 한계에서 역사를 만난다 이거 뭐 비유적 표현 같아 갈색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융합형 수업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역사학습 분야의 정도가 역사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에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기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문화의 의미에 대한 아래 같은 결론에 가진 역사조사 수업 방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분야의 관점이 역사교육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사례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역사교육관은 그 아래 이제 4개의 요소에 의해서 3개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역사를 안다는 의미 그냥 역사가 사실 판단 부분 그 다음에 역사의 한 분야의 관점 이런 것들이 다 역사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학생에 대한 이해가 있어 학생에 대한 것도 인지적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사가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사실을 해석하고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데 학생들의 이해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의 인지 정의적 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정의적 측면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교수 학습 활동 계획을 구상하고 자존 선택을 재조직하고 학생의 이해를 듣기에 적절한 예시를 구상하고 유출을 구성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와 사례를 지적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이해 수준과 역사 관심도 학생들에 대한 이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 수준에 적합한 역사 사실 개념을 선정하고 역사 이해 단계에 따라서 수업 내용의 체계와 계열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읽고 그 뒤에 이제 또 학생들의 이해 중에 역사의 흥미와 관심도도 고려해야 되겠죠 인지 발달도 고려해야 되고 사회문화적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성면에서도 이제 학생들의 이해를 이제 고려해서 역사 교과의 구조와 역사 학생 이해 중에 어디에 우선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따라 수업 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교사의 도수방습 방법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교과 중심의 교사를 하면 교과의 구조 중심의 교사를 하면 그러니까 교과의 구조에 중심을 두는 교사를 하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수업 방식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교과의 논리적 체계를 강조하죠 문제점은 역사가 명확한 논리적 계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수학처럼 이런 것도 있고요 학생의 이해를 중심하는 교사를 보면 직관적 경험을 중심하는 자기가 이제 지금 학생들 보는 어떤 오감을 통해 느끼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경험도 있잖아요 이런 걸 경험을 중심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고 이해와 흥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고려한다 어떤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경험해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유의점을 보면 수업 내용이 쉽고 어려울 정도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 내용보다는 수업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원래 내용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건데 학생의 흥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수업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많아요 수업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아 잠깐 말을 잘못했네요 예 학생의 흥미 여부가 내용보다는 수업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흥미 여부가 내용 그 자체보다는 수업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해를 너무 강조하면 이걸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무시하고 수업 활동이 오히려 이 학생들의 흥미를 물려있긴 거야 자 예를 들어 이거 ppt를 띄워놓고 막 여러 가지 하려는 이제 뭐냐면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럼 학생들은 흥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업 활동에 흥미만 느끼지 그 ppt만 보는 거지 ppt 내용은 안 봐 어 그러면 이건 완전히 뭐냐면 역사 수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 흥미 여부가 내용보다는 수업 활동에 달라지는 게 많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한번 교사의 인지적 특성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 교과 대응 지식 인식론적 지식 그리고 역사 교과는 여기 밑에 있는 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학생들의 이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 이걸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역사 교과의 인지적 특성이 그 수업 내용의 재부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죠 여기 표현을 보시면 A의 이등 특성들이 수업 내용의 재부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과나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 의해서 이제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그럼 수업 내용이 재구성에 어디에 미치냐 재구성에 키워드를 추정 맞추시고 보시면 되는데 자 교과서의 수업 내용에도 이제 그 인지적 특성이 이제 재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 자 역사 수업의 내용 선정과 조직의 토대 교과서 수업에 교과서 수업에 응용했을 때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어 이제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영향을 주는데 자 역사 수업을 교과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는 교사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유형이 이게 이런 유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교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냥 재구성하는 교과서는 이제 부시하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유형도 있죠 두 가지 유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역사 사례가 갈색층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역사 수업을 교과서 내용에 따라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어 교사들의 특징을 볼게요 자 교과서는 객관적으로 과거 사실의 기억의 이해를 중시하고 어 이에 따른 설명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요 학습지 약간의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거나 교사가 자아하는 역사적 사실일수록 수업시간에 좀 자세히 다운다 네 친숙한 역사적 사실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주의할 것은 사례연구에요 사례연구 이제 보니까 음 저기 이제 요 관련된 연구를 하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시가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꼭 그런건 아니죠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그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거고요 그 관련된 사례가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있고 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듯이 이런 사례를 볼 때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수업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역사관이나 역사교육과에 따라서 이제 어 어떤 개의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데 어 여기 보면 수업을 아 이제 교사서 내용을 다 전체 구성해 가지고 자기 뭐 마음대로 이제 책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배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의 판단 여부는 교사 인지적 특성이 반영되고 수업 내용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또 반영되고 등등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사례가 여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는요 네 요거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 지식의 숫달 정도 여부 내용이 또 구성에 영향을 주는데 인지적 특성이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한 두 가지 이제 뭐냐면 영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교과 내용이 숫달될수록 교사가 절제한 병원 기획을 사용하고 충분한 교과 지식을 가지지 못한 교사는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용 선정하고 다른 자료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읽어주는 설명하는 교사와 읽어주는 교사가 교과 지식의 숫달 정도 여부이고 이것은 교사 인지적 특성으로 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선택도 이제 인지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이것이 교재 선택을 통해서 이제 인지적 특성이 반영되고 또 교과 내용이 재구성해서 이제 어 그러니까 인지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고 교과 내용의 이제 재구성 여부를 이제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교재를 학생 때 흥미를 꺼려한다는 교사는 이야기 형식을 교재를 선택하죠 그래서 이에 반해서 교재가 하나의 이야기고 내용의 이해보다는 형식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교재가 하나의 이야기 불가하다는 것은 그보다는 내용의 이해보다는 교과서 교재의 어떤 형식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교재가 하나의 이야기고 내용의 이해보다는 이해 형식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선화나 인물 일화나 열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형식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역사 자료가 이야기 형태를 인식하여 수업 시간에 선화 같은 이야기를 작용하거나 직접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 그래서 역사 자료를 그냥 그 자체를 또 뭐냐 이야기 형태로 인식하는 교사가 이제 특징이 있죠 근데 이런 교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료를 그냥 뭐냐면 이야기 형태로 옛날 이야기 형태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서브테스트 행간을 읽지 못한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 교재 선택에도 교과 지식의 숫자 전부 여부 내용과 구성이 그 뭐냐면 내용 구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인재 특성과 또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자 올바른 역사 인식 육성 이런 것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과 지식의 숫자 전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것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교재 선택에도 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다 사례 연구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예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실 거는 역사 교사 인재 특성이 수업 내용의 재부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교과서 수업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전부 영향에도 뭐냐면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틀에서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사 인재 특성에 역사 수업 방식에 미친 영향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용의 재구성과 교수학습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것들 역사 해설의 강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먼저 내용의 재구성과 교수학습 활동을 측면 보면 자 일단 역사 내용 지식과 역사 교육 간에 내용의 재구성이 반영되어 있고 교수학습 활동에도 역사 교육 간과 역사 교육 간 교사 교육 간과 역사 교육 간 학생들 이해와 미첩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역사 사실을 강조하는 교사와 그 다음에 역사 해석을 강조하는 교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 예전에 한번 나온 것 같아 예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 차이점을 예전에 물어본 게 있어요 역사 해석 강조하는 교사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재 특성이 역사 교수학습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서 차이가 있나 이거 좀 기억을 해 볼게요 제가 말을 해 볼게요 자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교사는 역사는 과학과 같은 사실이며 역사 수업을 통해 지난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사실 위주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생 활동보다는 어떤 활동 교사 활동 위주로 구성이 됐고요 자 교사 역할을 이제 어떻게 인식하냐면 지식의 제시자 학생들 지식의 수용자로 보는 관점이야 그리고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설계를 하더라도 학생 활동은 수업 프로그램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설계를 하더라도 그 당시 학생 활동이란 수업 설계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 해석을 강조하는 건데 요거 이게 나왔어요 이게 예전에 자 이렇게 역사적 해석을 강조하는 교사는 역사는 하나의 해석이며 학생들도 역사 수업을 통해 이를 알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활동 중심의 어떤 교육을 강조하죠 그리고 다양한 내용보다 자료 위주에 구성되며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학습 활동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적 인식의 성격을 보는 단점과 역사적 목표되는 생각의 차이가 결국 수업도 영향을 준다는데 사례 연구가 신뢰상국통일을 다루는 교사 두 명의 수업 사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이거 뭐 수업 사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거는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큰 틀에서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거 데이비스 시험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기사 인지적 특성이 이제 관련된 사례 연구가 외국에서 있었는데 이거와 데이비스의 시험 연구 관련된 내용 그래서 요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뒀다 뱀다 그랬는데 하여튼 요게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 좀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할 것 같긴 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보면 이제 그 학문이나 교과 성과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 교사가 자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메르리스 유형과 줄리 유형, 조등 유형이 아마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명을 이렇게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자 메르리스 유형은 역사력 사고에는 구성적 성격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적 분석과 해석을 강조하고 저자의 관점과 자료 서술이 대상이 되는 대칭 환경, 맥락, 테스트의 목적에 주목한다 그래서 요 테스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횡관을 보는 거죠 서브 텍스트 그리고 이제 메르리스 유형은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이었고 다양한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왜 만들어졌고 교과서가 어떤 목적이 있고 등등을 다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하체적 읽기, 비판적 읽기, 쓰기 등 유형의 이제 교사가 메르리스 유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줄리 유형은 학생의 흥미를 강조해 그래서 재미있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구성된 자료를 선호하고요 서브 테스트를 발견하지 못해 그냥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얘기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잖아요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서브 테스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자의 자격이나 왜곡, 연대 자료의 형태가 만들어진 곳 만들어진 맥락들을 계속 검토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의 관점에 빠져 다양한 해석을 못하고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빠져가지고 해석을 못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료의 가독성을 중요시킨다 가독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편집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뭐냐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고 자료는 해석이나 맥락적 이해 대상보다 학생들이 수업을 끌어들기 총매제 구식이고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줄리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조두는 팩트를 강조해 객관적 팩트 자료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자료의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맥락적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구성 맥락적인 요소를 탐구하지 않아요 맥락적인 정보로 맥락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구식이고요 사료 해석의 비용이 되지만 해석의 다양성과 절차성을 강조하지 않 다양성보다 적정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매너리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과서를 해체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그 밑에 있는 서브 테스트를 이제 뭐냐면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조두는 그냥 교과서를 펴놓고 그냥 교과서 내용을 요약하고 교과서에 필요한 사료 해석 부분이나 그냥 맥락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강의식 수업할 때 하는 수업 방식이죠 그래서 매너리스 유형, 줄리 유형, 조두 유형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아마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에는 좀 그렇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뭐 어떤 사대가 우리식으로 빠지겠죠 김교사가 뭐 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 이런 유형에 맞춰가지고 답안을 구성을 사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번째는 끝났고요 9장은 넘어가죠 자, 보편사로서 세계사, 서구중심의 세계비판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방구사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들어가면 오리엔테니즘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한번 오리엔테니즘 관련된 내용이 객관식 기출문제에 자주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새 문제 언급됐나? 새 문제? 그런데 주관식으로 넘어가면서 서구중심 역사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거의 안 나왔다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걸 하려면 되게 줄줄이 써야 되거든 논술형식으로 돼야지 또 하고 객관식 좀 찍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치고 받고 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나 담답형 문제로는 좀 약간 모자르긴 해요 방구사 오리엔테니즘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오리엔테니즘 관점에서 비판해보시고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예전에 객관식 시험이나 논술형 시험에는 좀 맞는 건데 지금처럼 이게 기입형이나 약술형 문제는 좀 주제에 안 맞아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뭐가 좀 약간 나왔냐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만 좀 나왔어요 내용조직 측면에서 나온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훈륭형식으로 좀 해볼게요 이게 뭐 기초의 중요성이 이제 최근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 기존의 세계사를 보겠습니다 기존의 세계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신학률 개척을 계기로 19세기 형성된 유럽중심의 세계사라고 볼 수 있죠 사랑중심의 세계사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를 목적으로 목적용적 세계사 이런 것들 시대구분에 이제 반영됐잖아요 우리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나눌 때 결국 현대를 목적으로 하고 현대 특히 자본주의 국가 국민국가 시민사회 등등이잖아요 이걸 역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고대는 중세 근세 근대가 요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발전된 단계를 어 얘기하면서 고대가 좀 어 추적고 그 다음에 중세가 그 다음이고 근대가 그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용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 역사가 마치 뭐 역사의 사명을 띄고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받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나타나는게 대한적 세계사 세계의 범위를 상대화시켜 우리가 보통 세계하면 지구사잖아요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데 근데 이 세계사라는 것이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신한민국 개척 이후에 유럽 중심의 역사가 아니고 어 우리가 느끼는 세계의 범위를 환장된 거야 주관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이제 뭐 그 고려시대 때 사왔다 하면 그 고려시대 세계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려인들이 평상시에 느꼈던 그 그 그죠 나와 주변의 역사를 세계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저쪽 몽골이라든지 좀 약간 이제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쪽 여기가 이제 얘들이 이제 세계사란 말이야 어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이제 자기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역사를 쓰면 이게 뭘까요 세계사 세계사가 되는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적 세계사는 세계사범의 상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방구사가 있어요 방구사가 이제 반티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했는데 상호교류와 작용을 관계해 어 개별 국가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이런거 보다는 문명가 문명가의 어떤 상호교류 역사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방구를 기준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교류를 이제 같이 하는 이제 그 새롭게 지리사람이 발견 이전에 동반구 서반구 뭐 이렇게 해서 세개의 방구를 나눠서 어 했잖아 그때 기재경은 상호교류와 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방구를 나눴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간지역적 접근방법에 어 영향을 주죠 간지역적 접근방법은 방구사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상호위존성에 입각한 과정을 이제 보고 있죠 그렇지만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진척 차이로 또 지적을 하게 돼요 이거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간지역적 접근방법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 예 계속 있고 간지역적 접근방법은 제가 어 앞에 내용성경 부분에서 다루고 있 다뤘거든요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내용성경이나 내용조직인가 아 내용조직이다 내용조직방법에서 연년대기방법 연대기방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다루고 있어요 같이 집어넣거든요 원래 갈색책이 있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서거중심의 특징과 이제 뭐 방구사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거중심의 역사는 신학로 개첨 후에서 16세기 19세기 때 거쳐서 이제 서영중심의 세계사가 형성됐다 16세기는 신학로고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결과 이제 유럽의 생산력을 인도나 중국의 생산을 능가하게 돼요 예 경제적으로 볼 때 그래서 유럽의 해계문의 아래 중심과 중심과 주변에 위기화된 세계사고요 중심은 유로권이고 서유로권이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비유로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치마처럼 목적농적 세계사 마치 이제 자본주의 시민사회 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하는 모든 시대가 이쪽을 향하는 목적농적 세계사다 자 그러는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일치화된 세계사로서 세계사로서 자본주의 향한 일치화된 지구사의 전제라고 했고 유럽 중심의 시각에 기초해서 다른 지역에 무시하고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를 도달하는 목적농적 세계사고 근대 서공명은 인류 역사의 최종 발전 단계로서 최고의 단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건 다 서구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역사관들이 이제 역사적 시대적 흥농이 여기에 다 종속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발전 이거 발전의 기준이 될 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서공명의 역사적 발전 경로는 생각뿐만 동양의 역사적 발전 경로는 인류의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기고 비서구사회는 서구사회에 발전된 모습을 수용하고 발전할 뿐이다 그래서 비서구의 역사 발전의 목적이 서구시 근대하에 달성인 것처럼 역사교과서에 이제 발행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비판으로써 대한적 세계사가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적 세계사도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냥 반트의 반구사 그 다음에 지구사 지구사는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 지구사는 그리고 하여튼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는 대한적 세계사가 나왔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사의 특징을 보면 이게 교과서에 이제 그 있는데 자 일단 기존의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적혀있죠? 서구중심의 세계사 인식이 일단은 교과서 보시면 유럽 중심의 어떤 세계사야 일단 그래서 교과서 비중에 유럽 중심의 세계사 유럽 서유럽 역사들이 그리고 나서 구수적으로 중국 걸 다루고 있어 이게 전형적인 이제 교과서야 세계사 교과서야 세계사 교과서야 세계사 교과서는 이제 뭐냐면 정근대에서는 문명권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근데 문명권을 모든 문명권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서유럽 문명권하고 이게 주고 그냥 부수적으로 동아시아 문명권을 이제 다루지만 실제 중국사죠 중국사가 부야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야 그래서 완전히 서구 중심의 어떤 이제 뭐냐면 역사 서수이다 근데 이 새로운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가원적 세계를 해요 그래서 여기 서구도 하나의 문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권들이 뭐냐면 이어져가지고 이거 현재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사를 이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22년이죠 15년 개정하고 22년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로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세계사 구성이 유럽 중심의 어떤 세계사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09년 개정 교과서 보시면 로기를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다원적 세계를 네 왜냐면 09년 개정 세계사 교과서 보시면 뭐 기타사라고 하는 것 있죠 되게 자세히 적혀있어요 인디언 역사도 나오고 뭐 오세아니아사도 나오고 뭐 등등등등등등 많이 나와 어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역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얘들이 세계사 선택도 안 와요 포기해버리고 너무 많잖아 이거 어떻게 다해요 어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오세아니아사까지 공부하면 어 얘들이 이제 뭐냐면 안개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을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15년 개정 교과정은 예전에 비판했던 요런 형태 있죠 문명권 중심이고 서유럽이 주고 중국이 부수고 이렇게 이제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자 하여튼 이 새로운 세계사의 특징을 이제 보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세계 범위와 내용을 상대화시키죠 그래서 자신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명권 바깥의 인간 세계를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기준에 인식하는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체 지구를 세계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 다르죠 어 그런데 이제 지지학적인 어떤 지지적 인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세계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시간적 맥락 속에 자기 문명권과 사후 연관시켜서 체계적 파악에서 역사를 구성하면 이건 세계사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최초의 세계사라고 이제 평가받는 것이 나시리우리의 집사야 이 나시리우리는 이제 이제 이란국 때 그 역사가죠 그래서 칸의 명령을 받고 이제 역사를 이제 썼는데 이때 볼 때 이제 몽골의 역사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란국은 몽골이니까 그런데 몽골의 역사만 서술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란국하고 관계를 맺었던 여러 민족들과 국가의 역사로 같이 기술했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세계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나시리우리는 최초의 세계사라고 이제 평가받는 것은 이른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계사 구성주체를 국가에서 지역 문명으로 이제 옮기고요 그리고 중간단위에 지역사를 설정했다는 거 그래서 각 지역 문명 간에 상호작용을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유럽중심주의도 설치 않고 국가사도 감정적인 국사주의 자국주의 상호작용으로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이라는 것을 지역사 선택이 있다 국가와 그 다음에 그 아 국가와 어 잠깐만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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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지역 문명으로 이제 이렇게 옮겼고 중간단위에 지역사를 이제 설정하는 지역사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딱 그래서 이 지역사 우리가 이제 뭐 국가를 포괄합니다 보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지역이라는 것은 몇 개 국가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지역인 것 같아요 예 지역은 이제 해석이와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유럽계 설정하고 있어 유럽 중심적인 어떤 것도 빠트리지 않고 왜냐면 이 문명권 중심이 유럽 중심이군요 이거 실제 운영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또 국가사와 좀 거리를 두면서 자국주의를 빠지지 않도록 하죠 이 지역사는 중간단위에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국가사를 부정하지 않고 지역사와 국가사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 공통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이제 국가를 초라고 하면서 또 여기 문명권 기독교 문명권 중간사에 유럽사를 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제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지구사가 있는데 지구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전체를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구사는 서구중심적 의미의 지구사고 이건 새롭게 해석된 지구사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너무 서구중심에 빠져있으니까 이 지구 안에는 여러 문명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포함해서 역사를 만들자 다원주의적 어떤 문화상호적 조건 탈중심화 이런 건 목적으로 지구사라는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개념 정도 파악을 해서요 지구사의 개념 그다음에 상호 교리의 역사를 강조했다는 거 이게 이제 7차 교육 과정의 개정을 반영됐죠 09년부터 쭉 반영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 조직 방법이 이제 간지역적 조건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제가 이거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탕에 세계사는 인식 변화죠 그래서 서구 중심의 근대 개념의 해체와 새로운 시각의 세계 변화에 이를 필요성이 높아졌고 종전에는 문명권의 어떤 문화권의 개별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구 중심만 강조하는 서구 중심 서유로 문화권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안되겠다 이제는 문화권을 넘어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한다 그러면 한계 문화권을 강조하는 것에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있다 그래서 세계를 지역 사회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복잡하게 연결되는 것 그래서 여러 문화권과 여러 국가 여러 사회들 사이에 상호작용 상호교류를 통해 성성된 인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세계사회 구성했다 종전에 서구 중심 서양 중심의 어떤 문화권을 벗어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입각에서 이제 제시된 이름이 반트의 반구사예요 이거 13년도에 기출이 나왔나? 아 한번 나왔다 그래서 잠깐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보면 자 서구 운명사 발전 과정 기초로 시계구분보다는 상호위존선을 한다 이 시계구분이라는 걸 일체화된 세계사 목중용도 세계사에 입각해서 어 어 어 모든 그 비서구군 국가들이 서구의 어떤 발전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시계구분을 하잖아요 그 정도에 따라서 네 고대 중세 이렇게 발전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이걸 타파하고 상호위존선에 따라서 이제 시계구분이나 그 아니 상호위존선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시계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이런 것들 그래서 서구 문명성이 아니라 상호위존선에 따라 시계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어 어 어떤 이제 외제적인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상호위존선성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 있어요 내지적 발전을 제대로 모른다 그 운명권이나 국가 단위의 어떤 어 뭐냐면 내지적 발전을 모르고 다만 외제적인 어떤 변화만 본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적 관점에 보는 변화나 지속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과의 상호정만의 변화를 원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내재적 발전의 원동력을 찾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디에 또 반영되냐면 단트의 방구사가 나중에 어 간지역적 접근 방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지역적 접근 방법에 문제점하고 또 연결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또 19세기 이전하고 이후에 질적 차이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어요 어 요게 비판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트의 방구사는 뭘 강조하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 이상의 발견은 그래서 지 이상의 발견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동반구 그 다음에 서반구 그 다음에 이제 오세안이 왔거든요 예 이렇게 세 개의 문화권이 이제 상호 교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했지만 지 이상의 발견 이후에 진정한 하나의 세계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근데 이게 16세기잖아 16세기는 어 유럽이 뭐냐 세계 중심으로 나가는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거죠 그냥 이제 유럽이 여기 갇혀 있다가 16세기 대항해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어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 이상의 발견을 통해서 인도하고 중국하고 직거래를 하는 계기가 된거지 이때부터 뭐 이제 유럽 중심이었던 하나의 세계사 이게 형성이 안됐잖아요 예 그래서 19세기 가서야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럽 중심의 세계사가 형성됐다 그래서 지 이상의 발견 이후에 진정한 세계사가 성립됐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고 19세기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해서 말하면 이 사람은 지 이상의 발견 이전에 상우 고류의 중심으로 동반구 서반구 오세아니아과 이렇게 나눴고 이에 따라서 동반구를 이런 식으로 시대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 이상의 발견 이후에 유럽 중심의 어떤 진정한 세계사가 성립이 됐는데 근데 사실상은 이때는 유럽은 하나의 진출의 계기가 될 뿐이지 실제로 이제 유럽이 이제 하나의 통합되는 유럽 중심의 세계사가 성립된 거는 19세기 가서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인도나 중국이 유럽을 능가했잖아요 경제적으로요 유럽은 하나의 주변부에 불과했고요 하여튼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19세기 이전과 이후에 질적 차이를 지적하지 질적 차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질적 차이를 지적하지 않다 19세기 이전과 이후에 질적 차이를 뭐냐면 지적하지 않았다 이렇게 S프를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상호 교류의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뭐냐면 동반구 서반구 오세안으로 나눴고 그리고 이걸 반구사라고 한 거야 이게 서로 김민하 연결되는 우리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동반구에 속하게 있죠 동반구에 네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눈여오는 게 유라시아라는 용어 유라시아라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을 통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제의시켰어 아프리카 유라시아에 유라시아를 이용할 때 그래서 아시아 유럽을 통합하는 역사적 개념인데 유라시아 개념화는 아프리카를 제외해 이때 아프리카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를 얘기하고 사하라 이북의 아프리카는 뭐냐면 유라시아 개념에 속하죠 우리가 유라시아 용어를 안 쓰고 왜 동반구 쓰냐면 이걸 동반구 유라시아 용어를 쓰면 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역사가 빠지거든 그런데 실제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도 이게 뭐냐면 교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기 위해서 동반구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의를 보면 역사 이해 대상을 반구 내지 비슷한 발전 정도로 보이는 개별적 문명이나 국가적 발전이 아닌 발전 차원에서 문명이나 지역과 연결하는 역사사건 양상을 받다 그러니까 상호 교류의 역사로서 기준을 했다 그래서 개별적 문명이나 국가사관이나 발전 차원에서 문명과 지역과 연결하는 그런 역사사건 양상을 받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그런 문명 개별 문명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발전상을 제대로 못하고 모르는 것은 이제 뭐냐 외제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내제적인 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나오면 지지상의 발견으로 하나 통합됐다고 하는데 19세기의 어떤 질적인 변화 차이를 뭐냐 설명을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이전에 이외 질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겠네요 맥락이 바뀌었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적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세기 이전과 이외 질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고요 동양과 사랑을 구분한 시각을 보겠습니다 오리엔티리즘이 있는데 이 오리엔티리즘이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 용어 자체가 네 이 오리엔티리즘은 사이드라는 중동 사람인가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제시한 기념인데 어 이 사람은 이제 자료 분석해 보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이 제국주의 국가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세계를 서양과 동양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이미지는 도시적 물지적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하고요 동양의 이미지는 농촌 정신적 후진적 낫고 신비적으로 포장해서 했다 그래서 이 오리엔티리즘은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또 동양인들도 무기판적으로 수용해서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있죠 그래서 보통 혼인이 어린이 어 민족 난가사상이냐 하면서 정신을 강조했잖아 어 우리가 물질적으로 일제약이 딸리지만 정신만은 살려있다 살려있다 이거는 서양은 어 물질이고 동양은 정신안이 물론 일본은 어 동양이지만 이때 일본은 거의 뭐냐면 서양 측 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깔려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실종적 분석을 해보니까 틀렸다 어 오리엔티리즘은 사이드 이동이에요 그 밑에 있는데 이건 좀 어 나중에 살펴보고 그래서 예전에 오리엔티리즘의 용언을 물어보는 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어 옥시테라리즘은 거꾸로 이거 이제 갈색 책이 딱 한 마리가 있거든요 어 이거는 동양이 서양을 바라보는 시각이야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저항담로 찾은 체제와 체제 유지담로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저항담로는 서양의 사상과 모델을 통해 독재 정권을 대행한 거 아시아 국가들 보면 이제 막 민주화운동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 그다음에 서양의 발전을 언급하는 우리가 독재를 하고 있다 하면서 대항할 때 쓰거나 아니면 박정희 같은 이제 뭐냐면 사람들 뭐 메이지 유시네 지도자들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근대함 잘 사기 위해서는 뭐냐면 빨리 발전해야 된다 그걸 내세우면서 반대 세력을 억는 데 또 사용한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럼 오리엔테이션 비판을 볼게요 예전에 한번 두세 번 나왔거든요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 근데 주관식 기출문제는 이게 비판하시오 나오는 내용이 힘들어 이게 논술 형태가 맞거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약술형이나 기입형 때는 좀 그렇다 네 그러니까 자세 알 필요는 없고요 그 그냥 대충 흐른 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뭐냐면 갈색 책 그 뒷부분에 한 세 네 장 정도가 주부 뭐 굴 막 적어놨어요 네 근데 책에서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냥 흐른 말 정리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요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하는데요 공부하실 때 채점하기는 어려운 부분 다 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채점하기에 편한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요거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문은 77번입니다 77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동양은 정신이고 서양은 물질이다 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세계 역사적 왜곡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어 왜냐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6세기 이전에 이미 유라시아는 세계시장 또는 세계체제가 성립됐고 유럽은 그 주변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럽이 이제 지지상의 발견 이후에 이제 무슨 세계를 통합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미 유럽이 이제 그때 이제 지지상의 발견이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얘네들이 발견이지 그 남미 지역 학류 지역은 나머지 인도 학류 같은 거 있죠 이미 예전에 그 아랍사인한테 알았던 학류들 예 잘 이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저 뭐냐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전에 발견이고 유럽인들은 이제 유럽 그러니까 중동인들은 이미 이제 그걸 알고 있었어 아랍인들은 아랍사인들은 그래서 있었던 거고 또 유럽인들은 그 당시에 16세기 때 어떤 인도와 중국이란 중심시장에 비해서 좀 주변 시장이었죠 주변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시장이라는 거는 그 중심이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인도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예 유럽 중심의 세계에서 넘어서는 연구자는 이미 16세기 이전에 중국이나 인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세계 체제가 성립되어 있으며 유럽은 그 주변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유럽 회계모니아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성립하기 전에 이미 아시아와 유럽 간의 장군의 무용이나 문화재 교환체도 있었고 그리고 유럽인들이 발견한 인도 학류조차도 이미 아랍사인들이 알고 있었던 학류였죠 뒤늦게 참여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기 이스라엄 제국이 충동을 통일한 9세기 전후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통일한 13세기 전후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유라시아 세계 시장 체제는 이미 지지상의 발견 이전에 만들었는데 그 시점이 9세기나 13세기 정도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앞에서 언급한 전 바스코 다모가 인도 학류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인도는 북아프리아 인도 동남아의 세계 시장 중심이었고 인도 학론은 이미 중동 그 아랍사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유럽의 경제는 아메리카 제한을 가지고 아시아 생산 시장 무역에 끼어들어 생긴 이유를 바탕으로 성장했는데 보통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아시아를 이제 유럽이 보통 아시아와 이제 경쟁이 직접 갔잖아요 이제 지지상 발견 후에 근데 유럽이 아시아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었어요 네 보장 뭐 모직물 어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아시아가 유럽한테 주는 물건이 되게 많았죠 우리가 면직부터 해갖고 차나 등등 도자기나 그러다 보니까 유럽하고 아시아 간에 이런 등가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죠 그러면 유럽은 이제 아시아 물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 자신이 이제 그 했던 남미 지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약탈한 물자를 가지고 요게 이제 아시아에 준거죠 금과 은혜 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성장을 했고 결국에 19세에 가서야 산업혁명 전후돼서 이제 결국 중국과 인도를 그제서야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말은 19세기 이전까지는 유럽은 중국 중심 중국이나 아시아 그 유럽 인도에 비해서 생산력이 아래였다 어 그래서 간식 교육할 수 있었던 거는 아메리카 제한을 약탈해갖고 거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런 것들이죠 요게 갈색책 내용에 보면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쫙 적혀있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만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리엔테니즘의 비판 내용을 보면 서양인들이 가지고 중국인들의 어떤 인식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서양인이 중국보다 좀 후셨을 때는 어 서양인과 중국인을 같이 봤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나 사회적으로 이제 서양인이 앞서 있잖아요 그때부터 중국인들은 항인종인이 뭐냐면서 차별화시켰버린 거야 어 그래서 그 내용이 적혀있는데 한번 보면 자 유럽인이 중국 문명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배워했었던 시기는 유럽의 여행관 박물학자는 중국인을 백인으로 간주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어 중국의 배운 내용들이 적혀있죠 그 동양사 개론에 그 동양사 개론에 18세기 말 이후에 몰락하는 중국에 대한 경멸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인은 항인종을 이제 따로 분류될 뻔인 거야 따라서 이 문역 뻐대가 만들어진 일치하던 세계에서는 인식 주체에 처리했다 얼마나 편해지고 다르게 구성됐으면 알 수 있다 어 처음에는 중국이 우월할 때는 같은 범위에서 묻다가 자기가 이제 우월해지니까 중국을 배제시켜버린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어 또 이런게 있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의 나왔던 건데 정근대 시대 아시아는 낙후된 농업이나 농촌 사회들이 모사를 하고 있고요 유럽은 발달된 상공의 도시로 인식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역사를 보면 특히 이제 세계에서 보면 사하 유럽은 뭐 도시 위주로 성립됐어요 예를 보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뭐 스파타 같은 도시국까지 나오죠 요게 이제 비즈로파 서술이 중세시대 때는 어디가 이제 중세시대 말기에 들어가면 도시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근대에 들어가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이제 근대도시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읽어보면 유럽사 읽어보면 유럽은 이제 역사 시작할 때보다 다 도시로 이제 이어지는 도시 생활이 주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방면에 반면에 이제 그 동양에서 보면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와 관련된 서술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뭐야 농촌 관련된 내용 어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근대 시대 때는 유럽이라든지 막 아시아라든지 생산력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여 인구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90% 넘는 사람들이 당연히 농촌에 거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 농촌에서 사온 인여 생산물 도시를 이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아 오해죠 그 당시에는 그 중국이나 인도의 도시들이 유럽의 도시보다 훨씬 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 선진아시아는 여러분과 대비해야 오늘 오늘 정근대 세계사의 교과서는 시작부터 아시아는 낙후된 농촌과 농업사회를 형상화시켰고 그 다음 지중해 유럽을 발달된 상공 지중해 유럽을 발달된 상공과 도시 형성을 그리고 있다 자 이집트 메스포타미아 인도 중국 운명한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농업 생산의 발전에 따라서 성립된 농업 문명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과 농민 토지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서순에 비해서 그리스만 노마 문명은 처음부터 도시 문명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서순하고 있다 그리스의 생활은 도시국가와 신민활동 및 무역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서순한테 마치 농촌과 농업 생산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인상을 주고 있다 자 서양고대에서는 그리스 노마의 도시국가들로 채워져 있는 이해할 수 없다 그들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한 신민지와 대부분 농업이나 농촌적 유럽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구도에서 장원 중심의 농업과 농촌적 중세 유럽은 마치 하나의 이탈처럼 보인다 여기는 좀 약간 강조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도시야 도시도시도시 중세 시대도 도시만 강조하고 있고 근데 장원은 약간 설명하는데 여기 주류에서 장원은 마치 이탈된 세계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서수가 날리 실제로 유럽과 아시아는 농경공동체죠 그래서 농민이 훨씬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아시아 쪽이 도시민이 더 많았고 유럽은 좀 적었죠 그래서 유럽에서든 아시아든 농경공동체로 인류가 의식주의 해결하는 일상사에 토대되었던 점 그리고 이 농경공동체는 산업혁명에 붕괴되면서 그 사도에 강하게 저항해서 극단적 개인주의와 신성불가치 및 사적 소유의 폐단을 치료하는 덕목과 제도를 종성하는 이유에 다 보이겠는데 이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의식주의 해결에서는 어 있다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농촌의 비중이 컸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비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제가 거기 심화규제 몇 개 더 적어놨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 다 적을 필요 없어서 여기는 세 가지만 간추를 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리엔틀 리즘이 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갈색체까지 쭉 끝났고 여기 보면 교수학습방법을 해가지고 있는데 교수학습방법에 이름을 잘못 적었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역사교육의 첫걸음 좀 고치세요 제가 이거 편집하는 과정에 앞을 붙였다가 이렇게 붙이는 바람에 잠을 적어놨어요 제목을 역사교육의 첫걸음이고 요 뒤에도 역사교육의 첫걸음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관련된 이제 그 뭐냐면 역사교육의 첫걸음을 작년에 강의했어요 강독 강의를 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요양문을 또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카페에 올렸는데 요양문 중에 일부를 빼서 교재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첫걸음이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나왔죠 작년에 재작년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작년에 안 나왔다 그래서 올해 안 나왔다는 보장도 올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제가 이제 보기에 예전에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나올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불안하신 분들은 이게 제가 이제 첫걸음 관련된 내용을 강독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첫걸음 관련된 내용을 전체 요약본이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걸음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요거 한 두 타임 정도 또 진행한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24년 기출문제 강의하고 나서 한국사로 이제 넘어갈 거야 한국사 한국사 교재는 다음 주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요거는요 기본강의 교재를 다음 주에 올릴게요 오늘 강의 끝까지 되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